안녕하세요. 저는 마더인로의 연출 신승윤입니다. 이번에 제 20회를 맞은 한국 키오 영화제에서 마더인로가 상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더인로가 상영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보러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인로는 현서 집에 원초 사는 민진이 현서가 없는 사이에 현서의 엄마인 형숙을 집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그런 되게 어색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도 지금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네요. 이거 한 20번째 찍고 있는데요. 발전이 없네요. 저는 영화를 찍을 때도 테이크를 많이 안 가거든요. 개막 공연도 있는데요. 이번에 키오 영화제예요. 또 제가 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보러와주세요. 이때 제가 어색하지 않게 선생님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축하합니다.